안녕하세요 도시자연인TV 입니다 오늘은 9월 25일 이구요 저번에 3일 전에 능이 버섯을 꼭 보여 드린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오늘은 알품을 많이 팔아서 꼭 능이 버섯을 많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애타게 기다리던 첫 능이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0년 9월 초부터 시작해서 능이 정찰 산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멋진 능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주 대박입니다 상태도 아주 좋구요 약간 작은데 우선 세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아주 기분이 째지는 하루입니다 향도 좋구요 벌레도 안 먹고 아주 깔끔합니다 좋습니다 다른 포인트로 또 이동했는데요 능이 버섯을 얻은 유생들이 지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들은 일주일 후에나 채취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군데 다닥다닥 붙어 있는게 엄청 좋습니다 싱싱하구요 뭐 섞지도 않고 그래서 일주일 후에 오면은 손바닥만 이렇게 또 커서 채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능이 아주 대박입니다 근처 옆 포인트로 이동했는데요 여기도 능이 버섯이 아주 쫙 깔려 있습니다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린 것들은 놔두구요 그래도 어느 정도 큰 것들은 채취해서 집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늘 기분이 째지는 하루입니다 오늘 제가 약속을 오늘 또 지켰습니다 오늘 능이 실컷 보여드립니다 좋습니다 조금 옆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햇볕이 조금 들어와서 능이 버섯들이 약간 하얀색을 띕니다 아주 좋습니다 능이 백숙을 해서 드셔도 되구요 집에 가셔서 삼겹살 굽으면서 깨끗하게 세척해서 능이를 삼겹살과 같이 삼겹살 기름에다가 구워서 드시면은 아주 참 좋습니다 향도 좋구요 그리고 또 기름장을 만들어 가지고 기름장에 찍어 드셔도 좋구요 삶아서 기름장에 찍어 드셔도 능이 버섯이 아주 참 좋습니다 오늘 진짜 기분이 째지는 하루입니다 여기도 능이 저기도 능이 아주 대박인데 아주 그 옆에도 능이 버섯이 아주 쫙 깔렸는데요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싱싱하고 아주 좋습니다 조금 더 커서 채취해도 되는데 요거 시간이 없어서 요것은 채취해서 가져가도록 하고 작은 위생들은 남겨두고 일주일 후에 또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하나 둘 셋 넷 엄청난다 버섯들이 아주 엄청나요 능이 버섯 다른 포인트로 이동 중에 싱싱한 쌀 버섯을 또 만났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싱하고 좋죠? 아주 좋습니다 요 싸리버섯도 능이 버섯하고 같은 조건에서 성장을 해서 능이 버섯 포인트에도 싸리버섯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계속해서 능이 버섯 포인트로 이동 중인데요 능이 자서행 조건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산 능선이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뻗은 상태에서 능선에서 북쪽으로 해서 팔부 능선에 많이 자생을 하구요 바닥은 마사토가 있는 데서 잘 자생을 합니다 화리엽수에서 자생을 하구요 갈참나무, 떡갈참나무 아래에서 자생을 하는데 수령은 한 50년 이상 묵은 나무에서 주로 자생을 합니다 능이 버섯은 햇볕을 싫어 하구요 햇볕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곳에서 잘 자생을 합니다 여기 또 능이 버섯이 보이네요 여기 보이시죠? 약간 덮여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약간 크기가 조금 작은데 아 대박입니다 진짜 오늘 오늘 한 수백개, 한 100개 이상 보는 거 같습니다 능이가 작년보다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골고루 많이 퍼져 있습니다 크기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대박났습니다 올해 미니버섯이 늦게 나왔지만은 아주 풍년입니다 풍년 작년에는 두문두문 났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퍼져갖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 중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갈참나무, 떡갈참나무가 듬성듬성 있고 바람이 은은하게 잘 토하는 능선, 능선 주변에서 미니버섯이 잘 자생합니다 바닥을 보시면은 자갈하고 마사토가 섞여 있는 이런 곳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곳에서 잘 자령을 합니다 아 아주 막 대박이네요 대박 여기는 아주 뭉쳐 가지고 한 10개 정도가 한군데 뭉쳐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한두 개가 지금 뭉쳐 있구요 엄청납니다 엄청나 여기에 다 크면은 한 몇 십 킬로씩 이렇게 딸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너무 작아서 채취하기는 좀 그렇구요 이거를 한번 숨겨주셨다가 가지로 위장을 해 놨다가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을 좀 잘해 놔야지 주변 분들이 또 건들지 않게 해 주어야 합니다 가지 같은 걸로 이용해서 나뭇잎하고 안 보이게 잘 생겨주고 또 일주일 후에 가서 얼마나 컸는지 확인하고 이제 좀 많이 컸으면은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동 중에 가지버섯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지버섯이 뭔지 모르실 건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가지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가지버섯인데요 이렇게 보라색을 띄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온이 좀 내려가면은 가지버섯이 낙엽 아래에서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계속 이동 중에 앞에 보이시는 또 한무더기의 또 능이버섯을 발견하였습니다 와 엄청납니다 엄청나 딱 이 무디기가 한 10개 되는 것입니다 크기도 지금 딱 먹기 좋게 아주 커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아주 아 지금까지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9월 초부터 시작해 갖고 그 능이버섯을 계속 중찰 산행을 했었는데 언제나 할까 언제나 할까 했는데 아 여기도 또 한무대기가 또 있습니다 한무대기가 와 대박입니다 대박 크기도 아주 적당합니다 아주 여기서 하나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아 진짜 행복합니다 오늘 오늘 진짜 아 진짜 기분 세집니다 아주 아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여러분들도 산행 하시면서 이렇게 어 능이버섯을 만날 수 있게끔 어떤 지형 어떤 토질 어떤 방향 이런걸 잘 보셔서 산행을 하셔서 좋은 능이버섯을 만나도록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싱싱하고 좋죠 아 여기를 또 한번 이것도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10개 되는데요 예 이것도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음 싱싱합니다 아주 이것도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아주 좋습니다 올해는 아 진짜 이거 놔두면은 한 50킬로 50킬로 이상은 전체적으로 해서 하면은 따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와 대박입니다 대박 다른 곳으로 계속 능이를 보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동 중에 길 옆에 싸리버섯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싸리버섯이 아주 좋습니다 싸리버섯 지금 굴락지를 만났는데요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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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입니다 이 싸리버섯도 엄청 나는데 이것도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싸리버섯이 이렇게 굴락으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생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군락으로 이루어서 쌀이버섯이 성장을 합니다 쌀이버섯도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조금 더 컸으면 좋을 텐데요 제가 또 채취하기 힘들어서 오늘 채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큰 거는 크고 아주 싱싱하고 모음직스럽고 아주 좋습니다 오늘 쌀이버섯도 대박이고 능이버섯도 대박 아주 대박나는 하루입니다 오늘 아주 기분이 아주 죽여진다 아주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싱싱하고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능선 능선 이동중에 또 여기 앞에 보이는 능이버섯을 또 만났습니다 엄청 큽니다 이것도 여기 하나, 두 개 엄청난다 엄청난 세 개, 네 개 이거는 또 무디기로 이렇게 자생을 합니다 능이버섯이 한번 하나가 나면은 옆에서 균사가 퍼지기 때문에 쪼로록 쪼로록 이렇게 자생을 합니다 아주 한번 만나게 되면은 한 자루씩 따는 경우도 있고요 한 곳에서 예전에는 뭐 한 지개씩 이렇게 지구 내려오고 어른들이 이렇게 하셨다고도 합니다 오늘 아주 좋습니다 오늘 하산중에 만난 능이를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싱싱하고 아주 좋습니다 여기 끝에 균사는 바닥에다가 이렇게 덮어 줘야지 내년에 또 균사가 잘 활성화 되어 갖고 또 같은 자리에서 또 나오게 됩니다 능이는 항상 같은 자리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이, 버섯도 같은 자리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이렇게 균사를 밑에 떨궈주고 덮어주면은 내년에 또 같은 자리에서 나올 확률이 되게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아... 빨리 좀 다 편하죠 오늘 산행을 마치고 집으로 왔습니다 오늘 산행 결과물이고요 아주 싱싱하고 아주 좋습니다 오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유씨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버섯 산행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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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